국내 3대 국채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율이 6년 만에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데일리가 각 은행들에 확인한 결과, 국채은행 3사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1%로 시중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채은행들이 사실상의 희망 퇴직 비용 지급을 중단한 시점인 지난 2015년 말 임금피크 대상 직원 비율에 비해서는 6년 만에 7.1배 증가한 것입니다. 국채은행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통제 정책으로 희망 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작 청년 채용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